이 강의 하려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장혜란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로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제가 중국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저 중국 사람이고요. 이게 제 아들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중국에서 26살 때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때가 처음 한국 땅 밟은 날이었고 10월 14일인 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에트미 사업을 접했을 때는 2011년도에 집에 물건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영양크림 하나 날라오시고 그리고 좀 이따가 허접하게 포장이 된 화장품을 하나, 두 개 집에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세트가 되고 그다음에 치약, 칫솔이 들어오고 샴푸 들어오고 린스 들어오고 그다음에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약같이 생겨서 저보고 먹으라고 면역이 좋다고 엄마가 줄 때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받아 먹다 보니까 해모임은 저한테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쓰다가 보니까요. 우리 엄마도 정말 좋아지고요. 좋아졌다는 게 화장품을 한 1년 넘게 2년 정도 썼을 때 여자분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기가 쭉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 앱솔루트 쓴 것도 아니고 그때 그 7만 6천 5백 원짜리 지금은 더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여섯 개 들어가 있는 게 7만 6천 5백 원이었어요. 그 아이크림을 썼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땡김 현상이 아주 심했던 설모 화장품을 썼을 때는 그랬었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화장품인데 이 땡김이 조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양크림을 쓴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제품이 좋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 써야 되겠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좋으면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게 애터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는데 좋은데 이렇게 싸니까 이 회사의 사정이 약간 뭐가 이상한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엄마가 제품을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중국에서부터 식당을 해왔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세요. 삐끗 한 번 두 번 정도 하다가 세 번 딱 되니까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잠깐 쉬는데 누가 오셨냐면 변인성 그때 판매사실 거예요. 오셨어요. 그때 판매사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자행히 집에도 없었고요. 딸들 원래 이렇게 좀 잠깐 자기 잘났다는 딸들 있으면 저런 사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었으니 엄마가 그냥 집에서 놀면 뭐해. 내일 한 번 가보지 뭐. 해가지고 갔다 오셔가 저한테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난 딸이 또 그거 보니까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이거 뭐 다 다니는 게 중국에 잔시야 뭐야 뭐야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들어봐. 우리 엄마 똑똑하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잘난 똑똑하고 잘난 이 딸이 가서 들어보고 어? 이거 좀 괜찮겠는데? 저한테 필이 꽂힌 거는 뭐냐면요. 저한테 필이 꽂힌 거는 뭐냐면 그때 갔을 때 연배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 오신 거. 그리고 강의하신 분이 강의를 못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비전이 돼?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뭐 어떤 게시를 주셨는지 그게 오히려 딱 이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이 회사 이제 초창기다. 그리고 강의 저렇게 못하는 사람 올라가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설 자리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좀 버벅돼도요. 쟤도 올라가서 강의하는데 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그건 저한테 정말 큰 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경험이 좀 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뉴스 N사. N사를 제품을 써보고 거기도 좋은 것만 넣고 안 좋은 건 안 넣었다 해가지고요. 나는 좋은 것만 써야 되는 사람이라서 좋은 걸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봐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야 가락지 이렇게 큰 거 끼고 막 강의를 하는데 와 삐까뻔쩍하는 게 나는 저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애톰이 왔을 때 이게 확 180도 완전 다른 그런 이미지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알아봤겠죠. 다 찾아봤겠죠. 젊으니까 인터넷 안 찾아봤겠어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뜯어보고 했는데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2년 동안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있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싸게 팔면은 아니 이게 뭐 다단계든 10단계든 일단 사람한테 전화하면 사기라도 하겠다. 쉽겠다. 나는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된 저희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로얄 마스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오늘은 강의 내용이 뭐예요? 판매사 도전이라고 나왔어요. 도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근데 안 드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도전을 왜 안 드실까요? 어렵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아마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드신 분들도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애터미라는 사업은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그냥 소비자.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애터미 제품만 그냥 쓰겠다 하시는 분. 오늘 여기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류가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뭐 6만 원 7만 원 한 번씩 받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또 계실 거고요. 또 한 부류는요. 정말 애터미 사업에서 한 번 성공을 해보고 아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 딱 내한테 여기 박혀보자. 이런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저는 그겁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성공하려고 오신 건가요? 네. 그럼 자신에게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정말 제 노하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로 제가 해왔던 느낌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저도 두려웠을 때가 있었고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도전 스토리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언제 회원가입을 하게 됐냐면 2013년도 1월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그때 하고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집에 덜 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쓰고 써야 되겠다. 그래야 살림 잘하는 사람 맞죠?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판매사 도전을 한 8월쯤에 했어요. 되게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렸죠. 그런데 8월쯤에 제가 도전을 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서부터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다 애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결단을 했으면 제품 애용을 싹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다 하시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제품 애용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 지금 한 달 동안 출장을 하고 다녀왔어요. 제가 중국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이 참 쉽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얼굴. 이 얼굴. 네. 이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십 몇 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썼던 게 거기 가서 빛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요. 애터미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 얘기하면 누구한테 가서 제품 파는 것 같고 입을 못 떼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을 떼기가 쉬웠어요. 이 얼굴로.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제가 가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보고 와 니네 피부 진짜 좋아. 니네 정말 잘 되나? 중국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 피부 너무 좋아요. 무슨 제품 쓰고 있어요? 이래요. 제가 가서 그냥 애터미입니다.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피부 정말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제품 애용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팔려고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은요. 알아요. 오, 니네한테 묽은 팔로 왔구나. 예,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애용이 되면 제품 애용을 정말 제대로 애용을 하세요. 그게 내 몸에서 나올 때까지. 예를 들자면 피부가 이렇게 좋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를 1, 2년, 3년 했는데 왜 피부가 안 바뀔까요? 제대로 안 써도 그렇죠. 이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좋게 되는 방법은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화장품 열심히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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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팩을 매일매일 올리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네, 남자분들. 남자분들. 지금 여기 올라오면요. 제가요. 애터미 연령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요. 네. 애터미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거든요. 꼭 쓰세요. 남자분들도요. 정말 삐커번째하게 다니세요. 그러면 오메 이래요. 오메. 그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돼요. 아휴, 너네 다단계는 무조건 그냥 제품 우리 보고 사슬해서 피부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좋아져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느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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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요. 중국 가서 제가 파트너 사자마자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품 잘 쓰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달된 그 회원들한테 제품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면 주변에 당연하게 광고가 된다고 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인데 왜 안 할까. 자, 다음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품을 다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사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제품 애용이 어렵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판매사 도전을 할 때 제품을 내가 샀으면서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와요. 수입. 수입 들어오면서 쓰실래요? 그냥 쓰실래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품 자랑을 이렇게 하시라. 애용을 통해서 이렇게 자랑을 아주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확률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갔다 와서 계속 마음속으로 중국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중국 갔을 때 이런 파트너 사님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 이분을요. 제가 만났는데요. 아, 이분한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이렇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부딪히는 문제도 그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두세요. 다음에 또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확률 게임 이번에 중국 가서 제대로 세우고 왔거든요. 사업 초창기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꼭 명단을 한 내가 머릿속에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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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고요. 이 다섯 사람이 노 해버리면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라는 어떻게 한 거지? 저는요. 뿌렸어요. 널리요. 널리 뿌리다 보니까요.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명 뿌리니까 한 명 들어왔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요. 개척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널리 뿌리게 되죠. 진짜 불특정 다수 한 대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한 명이 사고 두 명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엄선해가지고 그분들 안 된다고 한 대가 안 된다. 어떻게 기술이 뭐가 문제냐. 당연히 문제죠. 여러분들 이제 사업 막 시작했는데 누가 뭘 믿고 여러분들하고 사업하겠어요. 맞는 말씀 맞죠? 진짜 처음에는 널리 뿌려가지고 그분들 그냥 내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한 20, 30명의 한 사람이 사업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안 나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확률이기 때문에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명단 없으면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명단 지금 판매사 도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명단이 무조건 있으셔야 합니다. 명단 있으세요? 쓰셨어요? 몇 명? 200명 좋습니다. 200명 중에 한 10명만 에트미 제품을 쓰시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한 명이 사업하면 정말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률이에요. 다음은 속도 그리고 반복을 하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에트미 사업을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에트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딱 시작하면 판매사 도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장님한테 박한길 회장님한테 회장님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회장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팀장으로 출발한다. 저는 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매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유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게 속도예요. 보세요. 저는 2013년도 1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 8월에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그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저는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판매사 도전할 때랑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사 도전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힘겹게 와 열심히 했어. 그런데 판매사 도전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누가 거절을 해도 이게 거절인지 뭔지 안 들려. 왜냐하면 패스. 거절했지? 패스야. 패스. 이거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사주면 고맙고. 정말 사주면 고맙고. 와주신다면 더 고맙고. 그런데요. 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8월에 도전한 거.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1월에 딱 나와서 도전을 했다면 제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쭉 당겨진 거예요. 네. 쭉 당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애터미를 판매사 도전 한 번 했다고 판매사 찍히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원한 판매사인가요? 아니에요. 판매사는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도구예요. 이 판매사를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옷 판매사가 딱 되면 매달마다 200만 원 계속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판매사 도전을 하고 다음 달에는 좀 적게, 다음 회차는 좀 적게 나온다고 해도요. 그다음 내가 또 노력해서 좀 더 올려서 판매사를 또 도전을 하고 이것을 계속 축적해가는 단계거든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연습입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연습을 한다고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판매사 도전을 8월에 도전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요. 시간이 타박타박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떨려요. 이거 결국은 빠지는구나. 찬쇼에 빠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날짜는 다가오지. 이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할까? 하지 말자고 해야 될까? 지금 아직 소비자도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올 것 같더라고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에텀이라는 것이 단계가 몇 단계예요? 7단계 있죠? 7단계 있는데 7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1단계를 안 가면 7단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떨려도 해야 된다. 무서워도 해야 된다. 까지 가면 해보자. 죽지는 않겠지? 제가 그 정도로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닫혀왔을 때 두려웠지만 까지 거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어요. 중국 사람이 그때 카드 다 안 내줘요. 수입도 없어서 누가 카드 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막 이제는 잠을 자. 잠이 와. 잠이 안 오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열불 나게 진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와. 평소에는요. 진짜 그거 참 이상하대요. 평소에는 진짜 누가 구매해도 그냥 치솔 뭐 주세요. 치약 주세요. 이러던 사람들이요. 어머. 내가 열이 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이게 뭐가 다 갔는지. 50만 원 주문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 처음으로 그렇게 받아 봤어요. 50만 원에 주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많잖아요. 저기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손 도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애터미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 명언이에요. 우리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이 종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마음먹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저희 같은 상황에 사업자가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성과는 소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열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마지막에 딱 마무리될 때 조금 남았어요. 진짜. 제가 한번 이렇게 집에.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전달했죠. 그런데 이상하대요. 그 다음 달에는 또 안 나와요. 사실은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맥을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사 도전할 때는 정말 열이 나게 전달을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다고 일단 이번에 도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요. 쉬어. 잘 쉬었어요. 저도. 그래서 다음 회차 쉬고 그 다음 회차도 쉬고 또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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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쉬고. 쉬고 싶더라고요. 왜? 내가 판매사 도전할 때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너무 막 쫓아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몸은 변한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할까? 이게 애터미의 방법일까?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방법일까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스폰섬한테 는지희 씨 우리 또 한 번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유지가 아니에요. 그건 재도전이에요. 우리가 차를 배워도요. 저는 아주 경험이 있습니다. 애터미 한다고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우고 나서 차가 없어가지고 두 달을 운전을 아예 운전대에 손을 못 갔어요. 그러면 두 달 후에 제가 다시 운전대 차에 올라갔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일까요? 초보자예요. 완전. 이 느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도전했을 때 또 그런 느낌을 찾은 거예요. 제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이구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제가 그걸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복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오토판매사가 되겠구나. 확정이죠. 그런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좀 쉬었어요. 그리고 물건도 막 이제 다 많이 전달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쉬다가 또 불안해. 또 해. 그런데 이번에는 점점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좁아져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우리 단장님께서 네. 우리 단장님께서요. 앞에다가 뭘 썼냐면 오토판매사 될 사람의 명단을 쭉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토판매사 목표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누가 된다 했는데 장애라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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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야 맞는 거예요. 오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나갔어요. 우리 베네슨 단장님 딱 만나가지고 스폰서님. 오토판매사 할 거예요. 네. 오토판매사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베네슨 단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라? 하라? 하라 하는 그날부터 오토판매사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오토판매사는 제대로 된 오토판매사예요. 정말 한 회차에 두 번 다 하는 오토판매사였어요. 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니까 안 될 건 아니더라고요. 오토판매사도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애터미 처음 시작하면 애터미 두 줄이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 왠지 느낌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들면 성공하실 것 같죠? 두 사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지금 하신다면요. 그걸 딱 접으세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도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왜? 내가 복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항상 애써서 뭔가 우리가 자영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애써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다 하고 저녁에도 사장님이 제일 늦게까지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이거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봐야 되고 애터미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30, 30이라는 것을요. 그냥 치나 보내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30, 30이 애터미에서 뭡니까? 수입이에요. 30, 30이 맞춰지면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애터미 사업을요. 내동 꺼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수당을 받아가지고 조직을 키우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죠? 이야, 사장님 오늘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연신, 머리 끄덕이십니다. 이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애터미가 무자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을 해요. 왜? 이것을 잘 받아서 애터미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조직을 키우니까 이게 무자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가 그냥 공짜로 그냥 두 사람 잡아서 성공하겠다. 그냥 나는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또 성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 30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30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에이, 그까짓 거. 우리 애터미는 그냥 올라오는 거로 그냥 수입되는 거잖아. 그래서 30, 30 안 맞춰도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보예요. 그 수입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더 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캐비넷이 있어요. 네. 캐비넷이 있는데 캐비넷에 제가 정말 진짜 총장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본부장 될 때까지만 해도요. 여기 물건이 꽉꽉 차 있어요. 물건이 차 있어요. 왜 물건이 차 있는지 아세요? 누가 달라고 하면 저는 바로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생각에 어? 자동으로 구매하면 되잖아. 공감 가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혼자 가서 주문하세요 하면 집에 가서 주문하던가요? 봐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문을 하려면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건이 있어서 바로 줘버리면 바로 후속관리가 들어가고요. 바로 뭔가 뒤에 조치가 되거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건이 없어요. 내 손에 물건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다려야죠. 일주일 기다려야죠. 그러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 때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다 공개하네요. 제가 그냥 쓰는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내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리스트를 짜세요. 내가 지금 집에 부족한 게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먼저 리스트를 쫙 짜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물건이 잘 전달이 되는 것을 또 리스트를 짜세요. 이걸 먼저 해놓고 누구한테 찾아갈 것인지를 이 명단을 쫙 짜세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무슨 제품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옆에다가 한번 참고로 써놓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땅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주문한 게 있고 또 주문량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는 거 넣고. 그리고 또 내가 잘 전달하는 거 넣고 하면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발 빠르게 하고 다니면 제품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평소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조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의 PV 목표는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30, 30을 맞춰 맞춰 맞추다 보면 판매사가 되고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판매사 된다고 내가 100만 원 벌어가는 것뿐이에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그 누군가는 나의 파트너, 나의 소비자, 누군가는 수입을 받아가서 거기서 비전을 보고 이게 뭔 수당이야? 라고 나오는 게 엄청 큰 거죠.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그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업자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애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에이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계속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팀장 그림이에요.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그냥 판매사 250만 포인트 아따 완성 다 했으니까 아싸 끝났어. 아니었어요. 저는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팀장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그림 잘 그리시나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잘 그리세요? 잘 그리시는 분 계시고요. 내가 이제 판매사도 아닌데 에이전트인데 내가 무슨 저런 그림을 그려. 저런 그림을 왠지 위에 있는 큰 리더가 그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걸 그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세요. 꼭 안 그리시거든요. 맞죠? 안 그리세요. 그런데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직접 내 손수 그린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이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에이 나는 뭐 조직도 없는데 뭐 이런 걸 그려. 그리고 이렇게 쬐깐하게 막 이렇게 그리다 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리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성공을 빨리 하더라고요. 내 그림은 내가 그립니다. 그리고 절대 판매사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250만 포인트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팀장 그림부터 그리세요. 왜냐하면 이 판매사라는 이 자체가 250만 포인트 우리 이거 팔려고 애터미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왜요? 밑에 누가 사업자가 나오는 게 이 핵심이죠. 그러면 판매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판매사는 누구고 내가 팀장을 갈 때 이 판매사는 누구고 이 판매사는 누구고 이 판매사는 누구고 이 사람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한테 수당이 들어가면 이분이 판매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직접 그리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우리 파트너사님한테 얘기했어요. 7월에 모든 사람들이 국장 구도를 지금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가 있었어요. 모든 팀장들이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린다. 되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린다니까요.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리셔야 돼요. 누가 빨리 그리면 누가 잘 그리면 누가 예쁘게 그리면 누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는 판매사 복제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판매사가 되고 내가 판매사 됐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고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사장님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셔야 돼요. 내 판매사 끝. 그리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파트너사장님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그냥 하고 판매사 감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후원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판매사를 가야 할지를 진짜 이렇게 중국말로 하면 쇼바 쇼쇼쟈요. 중국 사람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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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앞에 그 단계가 뭐죠? 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해서 완전 신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위에 선배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애터미 복제고 판매사 복제예요. 애터미는 판매사가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이것만 잘 복제하면 애터미는 성공합니다. 내가 판매사 하는 법을 잘 알게 되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다 판매사로만 만들면 성공합니다. 왜? 최고직급, 최고직급. 임페리얼 마스터. 몇 명이 필요하세요? 판매사? 몇 명이세요? 972명의 판매사가 계시면 임페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판매사 복제하는 일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판매사를 그냥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것을 진짜 제대로, 제대로 느끼면서 가시고 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도전해야 될까? 애터미에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첫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임페리얼이 좋다고 해도 판매사가 첫 단계인 것처럼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여기 앞에 오면 딱 눈앞이에요. 그게 뭐예요? 판매사예요. 판매사예요. 꼭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까짓 거 한 번 도전해보자. 한 번 해보자.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다 보면 오토판매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터미의 수입이 매달 매달 150에서 200 정도가 꾸준히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떠한 수입일까요? 여기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시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시든 지금 퇴직할 나이 되셨다면요. 기본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퇴직하시고 받는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얼마 정도? 아니 그냥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연금을 잘 몰라요. 200, 300 정도예요? 네. 몇 년 하셨어요? 30년. 30년, 25년, 30년 하셔서 가져가시는 그 수입이 200, 300이에요.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 300 정도면 정말 꽤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2년, 3년이면 그것도 길게 얘기한 거죠. 아까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몇 년? 6, 7개월이면 오토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 다 한 거죠. 애터미에서 누가 애터미 보고 늦다, 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도전의 가치예요. 애터미에서 이 도전을 계속 하신다면요. 1년, 2년 안에 오토판매사가 됩니다. 이게 도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보면 꿈은 좋아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아이들도 어떻게 키우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꿈은 꾸지만 딱 앞으로 오면 이래서 못 가, 이래서 어째. 눈앞에 딱 오면 현실이에요. 현실은 항상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꿈은 좋아요. 왜냐하면 5년 후, 1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 당겨서 지금 여기 딱 오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편하십니까? 앉아 있는 게? 졸리시기도 하고요. 덥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엉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판매사의 느낌이에요. 땡겨오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핑계를 대기 시작해서 안 나오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성공했으니까 한 달 하면 갈 만하죠. 그런데 저한테도 현실이에요. 뭘까요? 아이가 엄마를 한 달 동안 보지 못해요. 물론 요즘 좋아서 이렇게 영상은 하고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보다 저를 더 그리워하는 사람. 신랑. 이것을 만약에 제가 약간이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이따 가지 뭐. 좀 짧게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도요. 어떠한 핑계대도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서 이 엑텀이라는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참는 거예요. 저도 보고 싶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이것이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내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날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 사업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믿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시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웬만하면 좀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믿고 사업을 해야지만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약간이라도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이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회원 가입을 하고 좌우 두 줄을 내려가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좌우 두 줄을 정말 잘 설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남은 다 한 줄 한다 그러는데 왜 나보고 두 줄 하라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렇게 나를 속이는 거야? 제가 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방향을 선택했냐면 그냥 참았어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봤어요. 그런데 두 라인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아마 이 두 라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게요. 한 줄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왜 두 줄을 하라고 할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습니다. 대부분이요. 이 줄은 누구 줄? 이 줄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줄의 네 줄이라고 나의 모든 인맥을 여기다 다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봅시다. 계속 나갑니다. 내가 사랑이 깃던 곳은요. 크게 되어 있어요. 컸어요. 모든 인맥을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줄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스폰서야 나는 이쪽 B줄 잘했는데 너희 왜 이 줄을 제대로 못했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줄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요. 내가 인맥이 나와도 대부분이 이 줄하고 연관이 돼서 내가 이쪽 줄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작아져요. 누가 손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제가 정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은 정확히 내가 이거는 진짜 내 사업이고 내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거든요.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앞으로 이 몸이 쏠리는 느낌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돼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다 하면요. 네가 뭐라 하나 보자. 네가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한다. 뭐 이런 느낌. 내 사업일 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100% 그렇게 해왔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저도 소실적이 있고 상대적인 대실적이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세 배 차이 나요. 그렇지만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내 소실적이다고 내가 아껴줄 필요가 없다. 아껴주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항상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이래요. 그러면 내가 다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두 줄을 딱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100% 좋을 거예요. 제가 지나온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삐용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빠삐용은 뭐예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기를 내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사람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나가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서 제품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성과는 어디서 나냐면 이 시스템에서 나거든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 사업자 맞죠? 밖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여기 앉아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다 잘하세요. 그래서 시스템은 마음을 굳히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굳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조직이 진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삐지지 말자.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얼굴이 보기가 안 좋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우리 조직이 좋지 않겠죠. 절대 삐지지 말고요. 용기를 내는 쪽은 정말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을 쭉 저도 10년 했잖아요. 중간에 참 힘들고 아니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할게요. 그러면 매일매일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참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맞죠? 진짜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견뎠어요. 그냥. 좀 힘들어도 지나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니까 또 한 단계 성장을 해. 또 한 단계 성장을 해. 제가 뭐 우리 뭐 할 때 제일 힘들죠? 얘기 안 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 도전을 해요. 국장 도전을 하면 팀장이 몇 명 필요하죠? 네 명이죠? 네 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팀장은 계신데 판매사가 한 명 두 명씩만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사 같이 도전을 하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도전을 하고 나면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룹이 커져요. 그룹이 커져요. 여기 없던 사람이 막 나와 있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저는 애터미 사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10년 하신 분이요. 어떤 분은 아직도 판매사, 팀장 똑같이 10년 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얄 마스터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크라운 마스터가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저렇게 뭔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그래도 스폰서 믿고 같이 진행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자라고 선택을 하신 분은요. 성장을 하고요. 에이 그거 해봤자지 뭐. 내 조직이 정말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는 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천천히 이렇게 한 사람은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멈춰있던가 성장이 정말 드려요. 정말 드려요. 제가 이 중국 시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 위로 계속 성장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크라운 클럽. 중국의 3년 안에 13명의 크라운 클럽이 나왔어요. 올해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와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총경기분께서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한 분 양성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는 아마도 그냥 한국에는 그냥 뭐 다 뭐 애텀이 다 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해서 뭐 천천히 가지 뭐. 해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티베트라는 곳을 아시죠? 네. 거기가 장족이잖아요. 이번에 장족분들이 석세스 세미나에 300명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민족 옷차림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단합이 잘 돼 있어요. 애텀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합이거든요. 그런 민족 중에서도 그렇게 단합이 잘 돼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는 늦다. 그리고 애텀이 전구 동보에 맞춰가지고 지금 해외는 난리 나고 있는데 한국은 물론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좀 더 발빠르게 좀 더 급급한 마음이 좀 급급하다는 마음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극적인 막 세계는 난리 났는데 이런 데서 조금 아셔야 돼요. 중국은 성공학원이라고 막 나오네. 석세스 세미나가 중국말로 성공학원이에요.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하러 오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운전 3시간 반. 비행장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또 1시간, 2시간 타고 석세스 세미나장 연퇴로 가야 돼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비행기요. 3, 4시간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샤머니나 이런 데서 오려면 한 3시간 정도는 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석세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타고 와요. 한국은요? 버스 다 마련되어 있죠? 에어컨 빵빵 돌아가죠? 그냥 운전만 해도 그냥 올 수 있는 곳이죠? 언어 뭐 다 되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성공을 못하면. 그리고 한국이 시작이잖아요. 모든 중국 사람들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프로모션이 한국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해야 될까?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전 세계로 에터미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감 가지십니까? 네.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시간 다 돼서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 아이가 아까 그 소리 지르던 그 애예요. 지금 9살이고 2학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가 이제 그 나이를 보면 제가 에터미 한 세월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개월 딱 됐을 때 제가 우리 중국에 계시는 시부모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집에 딱 오셔다 드리고 막 정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실물하고 너무 다르죠? 뽀샵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가니까 중국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보고 실물이 예쁘대요. 왜 동영상에는 저렇게 나오냐고 뚱뚱해 보이네요. 제가 에터미 사업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아기 놓고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냥 스피치예요. 강의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신 분도 여기 계세요. 맞죠? 여기, 여기, 여기. 이분, 이분, 이분 일어나실래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계세요? 우리 저의 첫 번째 파트너, 안광호 서준회 본부장님 따님이시거든요. 네, 결국은 나오시잖아요. 이때 나오셨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근하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또 나오셨거든요. 새롭게. 그리고 파트너도 같이 모시고 나왔어요. 대단하시죠? 애터미는요. 이렇게 이세들이 다 해요. 이세들이 다 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열심히, 열심히 오잖아요. 네, 결국은 로얄 마스터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석세스하면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던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그날이 내가 선택을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지? 10년 안에 임패를 가겠다. 첫 번째 목표. 그리고 그건 최종 목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애터미에서 600등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게 천만 리더스 클럽이거든요. 그다음에 260등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로얄 리더스 클럽 목표예요. 제가 올해 목표를 세웁니다.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겠다.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중국 가서도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젊었으니까 다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여자들만 사업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 보세요. 대부분이 부부예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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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부부거든요. 꼭 남자가, 여자가 이런 게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분명히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나와서 사업할 때 남자처럼 사업하세요.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사업을 할 때 여자처럼 사업을 하세요. 제품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남자랑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삐지지 말고 정말 삐지지 말고 남자들은 잘 안 삐지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더 잘 삐진가? 삐지지 말고 정말 사업가처럼 크게 크게 정말 스케일 크게 사업을 한다면 애터미 사업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운명을 바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운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전혀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는 애터미에서 그걸로 정말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은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부터 우리 탑에서 아마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 중국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냥. 지금 이제 갈 수 있잖아요. 비자 밟아가지고요. 중국을 가셔서 전 세계로 나가셔서 애터미 그냥 마구마구 전화하세요. 아무렇게도 전화했대요. 뭘로? 이 얼굴로. 얼굴로 전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얼굴 팩 맨날 한 달 동안 팍팍 해가지고요. 중국 가셔서 거기서 큰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